이야 범상치 않습니다 대구 범상치 않습니다 듣기로는 세 모녀가 나왔다고 했는데 요즘 대구가 얼굴 가리고 출연하는 게 유행인가봐요 유행 맞아요? 맞아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내 목소리 듣고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우리 언니 오랜만이라 몰라보나 내다네 정국! 흥이 넘치다 못해 터져버려서 정국노래자랑 접수하러 왔습니다 달서구 기재기 안하선입니다 환전해 여러분 전화 한잔 하실까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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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 2, 3, 4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오늘 밤 너와 내가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한잔해, 밤 내가 쏜다 한잔해 한잔해 워워! 올가을에 시집가고 싶은 여자 최서윤입니다 신영아 신영아 언니 시집 좀 보내주라 나도 가고 싶다 가자 가자 가자마, 이장연의 워워! 가자마, 이장연의 워워! 신영아 사실이 아니길 믿고 싶었어 날 놓치기 싫었어 혹시나 우리의 사랑이 잘못돼 끝나면 어떡해 하지만 이게 뭐야 눈물뿐이야 이들보단 더 아플 테니까 설마 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 있던 네가 나를 버렸어 깊었던 점을 쉽게 잊을 수 없어 흐렸어 이미 넌 내 여자야 독한 여자라 하지만 사랑했으니 책임져 조금 끈적한 노래 틀어주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끈적한 노래를 틀어드리면 보여주겠다 공개해주세요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우와 어머 어머 가다리 가다리 어머 세상에 나 마음대로 안 된다 취직 가야 되는데 아우 아우 박수 한번 주셔 두 박수 여기 나옵니다 예 와 대박 세 번째 한 개 질 수 없다 얼굴 공개해 자 세 분 다 모여서 공개해 주세요 약하다 어머나 세상에 머리 아파 어머 잠깐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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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 어머 어머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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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를 깜짝이야 깜짝 놀랐으면 나도 모르게 버터처럼 어머나 해보셔요 해보셔요 하 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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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 진 진 진 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짜봐 나타났다 지금 찐 찐 찐 찐 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팅동댕! 범상치 않습니다. 대구 범상치 않습니다. 듣기로는 세 모녀가 나왔다고 했는데 요즘 대구가 얼굴 가리고 출연하는 게 유행인가봐요. 유행 맞아요? 몰랐어요? 근데 내 목소리 듣고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언니 오랜만이라 몰라보나 내다네 아이고야 이게 웬일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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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쿵냐 정신아 때려봐라 때려봐라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언니 여전하여전하여 이쁘네 고마 시원히 마 나는 옛날에 영파이였지 지금도 영파이였지 지금도 영파이였는데 반응하라 이거 누구? 오마야 시네 아이가 아 잠시만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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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자 반갑다 살아있었나 살아있어요 여기까지 기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잠깐만 그러면 야 누구게? 맞춰봐라 누구꺼 언니야 딸 아이가 언니야 딸 엄마 아니 우리 우리 딸 우리 그레이스 세상에 여기는요 제 대학 동기이자 공채계급의 후배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은 우리 대구 출신 우리 동기여서 잘 지내고 그랬는데 지금 10년만에 봅니다 10년만에 봐요 강산이 변했다 아이가 언니야 강산 변할 때까지 못봤고 아니 우리 그레이스가 신생할 때 깐난 애기 때 있죠 깐난 애기 때 보고 지금 못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레이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도 깜짝 놀랐다 아이가 언니야 내가 여러분 내가 이 언니를 10년만에 봐요 빈손으로 오겠어요 안오겠어요 안오지 대구 사람 열정 있다 없다 아이가 그래가 내가 선물 준비했다 아이가 선물이 있어요 그러지 그러지 자 로켓으로 배송 딱 됐다 아이가 내가 로켓으로 배송이 됐다 자 로켓으로 배송 들어있어 뭐라카노 신영이 왔다꼬 아까 그것만 그랬네 인간화환이 인간화환이 왔네 인간화환이 왔네 잠시만요 뭐라고 야 신영이가 히트다 히트 히트 뭐라고 대구에 왔다꼬 대박 대박이다 퍼에버 퍼에버 언니야 이거는 지금 시작이 불가하다 또 있어요 내가 또 2단계를 준비하였다 스테이지 2 자 여러분 보이소 우리 딸내미가 이 언니야 줄라고 그링글이 왔다 아이가 빨리 가봐라 빨리 가봐라 그레이스 말켰다 근데 그레이스야 다비 이모 오늘 안왔는데 다비 이모 다비 이모 다비 이모 다비 이모 정해주세요 다비 이모 이모 집에서 봐요 네 집에서 봐요 아이고 우리 이모 따라가려면 한참 머렀네 한참 머렀지 열심히 해야 되겠네 언니 이제 스테이지 3 뭐라고요? 3 자 3 간다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구의 피 아닙니까 내가 우리 언니를 위해서 주라주라를 계속하니까 흔적성을 만들었다 아이가 야 주라주라까지 그라지 그라지 한번 볼까요 한번 봐야지 아 좋습니다 뭐 또 준비를 많이 했네 10년만에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둘째 뭐 김다비 아이고 요정도는 돼야 개그맨 자 다같이 박수 여러분 자 다같이 박수 염호 염호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가라 신형 대구 모아주라 졸아졸아 전국노래자랑 MC 와주라 졸아졸아 졸아졸아졸아 대박나주라 대박대박대박 김신혁 가자 마라마 가라 걱정하늘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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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기리 잘 돼서 쭉쭉 가라 쭉쭉 가라 아 대박대박대박 왕대박나라 아 머리 좋아 MC 아니더냐 주라주라 영전주라 영전주라 오늘은 신난다 톡톡바오 서울 갈 생각은 나이소 오늘은 얼마만에 만난 행복한 날인데 여러분 박수 언제든지 불러주이소 사랑스러운 후배 가정 여기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했네요 그래 우리 신형이가 전국노래자랑에서 MC가 됐다 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조그만하지만 선물을 한 개 가지고 왔다 아이고 세상에나 그래 선물을 바꿔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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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꽃 선물을 이렇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예 아니 할머니가 꽃인데 뭘 또 꽃을 선물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뭐 꽃이고 신형이가 이쁘지 아이고 꽃이 두 송이네 그지 아 그러네 우리 대구 시민여러분 우리 신형이 MC 잘해라꼬 성성장구 하라꼬 다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크게 함성과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요 할머니 일어나이소 할머니 일어나이소 아이고 할머니요 깜짝 놀랐네 아이고 내가 박수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잠깐 기절했다 깜짝 놀랐어요 끝이요 그래그래 아이고 우리 할머니요 저한테 덕담도 해주고 꽃선물도 받았으니까 아 안경을 벗고 잘 볼라고 그래서 멀리 왔는 사람들 한번 보고싶어가지고 사람 흙수로 많이 왔습니다 아이고 많이 왔네 어디서 이제 많이 왔노 대구 시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렇구나 할머니 그래그래 왜왜왜 아니 꽃도 받고 이랬으니까 오늘 또 축하 댄스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경로당에서 춤대회가 내 1등 했다 이야 경로당에서 1등 한 춤 한번 같이 한번 춰이소 아 예예 우리 다같이 음악 한번 주시면 춤 한번 춰줍시다 예예 하하 아 우리 할머니부터 아 우리 할머니 잘한다 하하 하하 하 자 다리 한번 틀어주세요 할머니 다리 한번 찬다 하하 야 다리 커이거 야 할머니의 순대 잘 박는다 하하 하 하하 하 하 하 다리 한번 틀어주세요 우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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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머니 관절이 최고예요 하하 하하 그래 그래 하하 박자도 잘 타고 그래 내가 운동을 좀 한다 그러면 노래 한 곡 하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꽃소물만 하고 가실 거예요 노래 한 번 하고 갈게 그러면 어떤 노래 하고 갈까요? 남지희 노래 뭐고? 님과 함께 그거 한 번 해볼게 좋습니다 님과 함께 음악 주세요 그림 같은 집을 잊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3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염되고 겨울이면 행복하네 뭐 흡쟁이 높은 빌딩의 시대지만 유행 걸어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밤 뒷불초가 집도 인간한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인간한께면 나 함께 같이 산다며 저 두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잊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300년 살고 싶어 어르신 건강하이소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명은 갑니다,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어르신 아이고, 잘했습니다, 갔다 갑시다 네, 아이고, 갔다 갑시다 형님아, 내 오늘 노래 잘 안 나는데 노래 잘 할 수 있겠나 앞에 보고 신영이 나 보고 있으니까 흥미해서 잘 할 수 있지? 모르겠다 근데 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을 변신해 너네 집을 변신해 난 지금 당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보고 또 못 와도 다 봐도 너야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 보고 보고 또 못 와도 다 봐도 너야 온 마이 이런 건 사랑이 아냐 동생들아 집에 가있으라 네 기다릴게요 다음 여자분 나오십니다 인사하세요 대구의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김다현입니다 들려드릴 노래는 보여줄게 내가 사준 옷을 걸치고 내가 사준 향수를 뿌리고 지금쯤 넌 그녈 만나 또 웃고 있겠지 그렇게 좋았던 거니 날 버리고 떠낼 만큼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한 거니 너를 아무리 지울래도 함께한 날이 얼마인데 지난 시간이 억울해서 자꾸 눈물이 흐르지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 너나 나 때문에 울지 않을래 워우 워우 더 멋진 남자를 만나 또 보여줄게 너보다 행복한 나 너 없이도 슬프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Boy gotta be away 라라라라라라라 제대로 노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남자분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결혼 6주년 추억을 담으로 온 달서구의 임영웅, 이태동입니다 미운 사랑 미운 사랑 미운 사랑 난 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랑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를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너와 나 운명인 거야 너와 나 운명인 거야 여기 맏언니 한혜진씨가 준비중입니다 바로 종로삼가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정리우 정략상가 익산동 골목 가로등 밑에 내 품에 안겨있던 그대 실루엘 돌아온다던 약속 무척만 맹세였나 쓰디쓴 소주잔에 그리움 담아 꾹 삼킨다 비가 오면 그리워요 그리우면 비가 와요 다시 도움낼 수 없는 지독한 내 사랑아 기다리다 잠들어요 꿈속에서 기다려요 내 시위에 반짝이는 깊은 밤 돌아온다 있잖아요 겨울 지나 벚꽃 피는 골라에 돌아온다 있잖아요 이미 떨어져버린 그대 개ARB konnte 나의 누나 권단을 통해 ietnam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만 모를 겁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당신의 깊은 사랑을 알아요 그 맘 알아요 얼마나 생각했는지 그 깊은 속도 모르고 철없이 살아온 지난 날들이 미안해서 미안해서 용서를 빌어봅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내가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요 여러분 덕분에 당신 덕분에 어뜨기처럼 다시 일어나 여러분 덕분에 먹으리니 잘난 것도 잘난 것도 없는데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 사랑의 이름으로 울분의 세월을 견디며 마음을 다스리며 사랑의 폭풍 같은 사랑으로 폭풍 같은 사랑으로 버팀목이 되어준 여러분 덕분에 당신 덕분에 소속에 두 번째 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